2023 유튜브 크리에이터 타운 게임 됐어! 야! 행사를 위해 포스인 백애나님과 그리고 저 더불어 로블록스를 한다면 누구나 안다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총 83팀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구독자 1,700만 명! 채널들이 뭐야? 1,700만 명! 대단하지 않아? 진짜? 오늘 이번 유쿠타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런 포스를 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즐거워! 오늘 이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로블록스 신작 게임 올려주세요를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재밌겠죠? 재밌겠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타운 방송 시간 동안 기록을 세우실 거예요. 총 4시간 동안. 그리고 대회가 종료가 되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 기록을 합산해서 대망의 시상식이 펼쳐집니다. 이거 어떤 스테이지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서버에 시청자분들을 모집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한 번 모집을 할까? 골! 과연 누가 들어올까? 엄청난 경쟁이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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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로블록스에서 같이 플레이할 생각이 두근두근 거리잖아. 지금 나. 레디 눌러! 들어 가! 여기가 1스테이지. 배경이 레트로 게임이네. 책감이 너무 예뻐요. 로블록스에 이런 게임이 나올 줄이야. 여기 18명이 모여야지 1스테이지가 클리어되네 이거. 못하는 사람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 여기예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마지막 한 분 나이스! 잘 있어. 좋다. 이건 많은 사람 쪽으로 가야지 이동하나 봐. 어 얘들아 먼저 갈게. 안녕. 얘들아 잘 있어. 나도 먼저 갈게. 여기 슈퍼마리오 아니야? 맞아. 우와 우와. 도잉. 도잉? 도잉. 아 얘들아 같이 가. 어 댕댕이가 이걸로 블럭을 막아서 못 가겠어. 얘들아. 너네가 편하게 갈 수 있다면 나는. 오 댕댕이 대단해. 오늘 끝까지 올라가자. 이거 33스테이지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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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오는 구간을 아이키로 눌러서 소리를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러 온단 말씀. 여기가 댕댕이님 좋겠어요 와 여러분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 슈퍼마리오 컨셉이잖아 그럼 이 끝에 올라가면 공주 있는 거 아니야? 공주님? 자 오 야 댕댕이가 막았어 댕댕이 조금만 기다려 천천히 와 천천히 댕댕이 캐리? 듬직해 듬직해 지금 AA님이 5천원을 후회해 주셨는데 댕댕이님 목소리 너무 좋다 하면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아메 exc hm 목مة 좋은 거 아셨네 댕댕이 너 그 목소리 한번 내줘 아 어떤가?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오오오옿 춤리해 빨리 보내 이모티콘 웃어! 웃어! 힘들 땐 웃는 거야! 웃으면 복이 온다! 대포 타 그냥! 가자! 댕댕이가 대포를 좀 화끈하게 설치해서 여메아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갔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 공주님 구해야 된다고! 알겠다 내가 그 쿡 어? 공주 기다리겠다 아니 왜 네가 대답해? 넌 아니잖아 아니야 미호가 공주님이야? 응? 아마 그럴걸? 좀 상했어 아 지금 채팅해서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게임 이름이 올려주세요 인데요 로블룩스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플레이 가능하죠 여기 여기 마인크래프트 같아 어? 마인크래프트다 여기 모임? 어? 저기 이니어맨 집이다 잠깐만 앞에 야 우리 있는데? 이니어맨 캐릭터 뭐? 단미호 아빠? 여기서 야 스크린샷 찍고 가자 망가려고 해 어? 늑대야 여기 너 있다 늑 캐릭터 나 완전 귀여운데 그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늑대야 너 뽀뽀해줄게 이리 와봐 와 시베아 와 이렇게 인겸의 캐릭터 여기 있네 다 모였네 우와 주육대 tv 보고 있다 우와 미호 캐릭터 너무 이쁘다 여기 진짜 가족사항에 나오는 그 맵이네 뭐야 이렇게 로블룩스에 우리 캐릭터도 나오고 우리 어쩌면 좀 성공한 걸지도 꽤나 성공한 걸지도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제 이건 공략법이야 이제 얘네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오고 있어 이거 위로 쓰는 걸까나 이거 괜찮은 걸까나 구독 파랑색 컨셉에 백현님이 살 것 같은 그런 스테이지인데 어? 진짜다 오 진짜다 백현아님이 반겨주고 있어 와 여기 비엔나 같은 것도 있고 아 알았어 파워가 엄청 귀엽네요 야 확실히 어렵네요 여기 여기 와 어디까지 가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재밌어 재밌어 이거 괜찮을까 재밌을 것 같은데 괜찮아 임상시험 끝났어 야 이게 어디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타 나 수폰보인트를 잊지 말라고 알았어 얘들아 난 재능이 없어 여메야 쪼금에 침착해 음 알았샤 이거 대포 타면 돼요. 난 안 돼. 난 재수 없어. 저 대포 다시는 안 탈 거야. 타보자 그래도. 중독 되니까. 왔어 왔어 왔어. 백의자님들 타워 유튜버시니까 너무 어렵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저 여 같은 초보들은 못 깰 것 같아요. 그렇다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고 있어요. 그래? 나만 못 하는 거였어? 아니 리아도 못 하고 있어. 야 맨날 같이 가. 야 이거 아플 거 같지 않냐 이거는? 이 폭탄은? 어머 빨간색 조심해야 돼.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한 방일 거 같은데 왠지? 어 이거 백의자님 구간 너무 어려워요. 야 백의자님 키레토가 여기 있네. 너무 귀여워. 오케이 여기서 사진 한 방. 맨날 빨리 와. 와 나 여섯 번째로 온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좀 어려우니까 좀 집중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100초 밖에 안 남았어요. 자 비상. 비상 비상. 비상. 어 좀 좋아줘야 될 거 같아 많이. 15 스테이지에서 우리 탈락하는 건가요? 안 돼. 11명 들어왔습니다. 이거 방법 없어? 3초 2, 1. 1. 안 돼. 안 돼. 안 돼. 15 스테이지까지만 클리오를 했네요. 아이고 아쉽다 우리 빠르게 가보자! 가자! 전속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 내가 볼 땐 백예단님 구간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 뭔가 좀 보여줘! 어차피 고소 먹어서 그냥 더 보여줘! 하하하하 아니 무슨 테이프로 타자마자 빨간색 구슬이 나한테 날아오냐고?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25단계까지 클리어했네 우리 진짜 잘 왔네요 이거는 확실히 댕댕이가 설치를 잘해줬기 때문에 확실히 좀 편하게 했던 거 같아요 자 이제 백예단님과 저는 통화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예단님과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톤 터치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됐어! 백예단님! 백예단님! 안녕하세요! 아 1부 동안 유크타 2023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벌써 33스테이지까지 가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와 정말요? 네 그니까요 와 진짜 대단하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녀맨님을 다 봤는데 네네 이녀맨님이 개척해 주신 그 불법적인 루트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거 제작진에도 혼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작진 분들 지금 피눈물 저러라고 저렇게 맞섰지 않게 하하하하하하 그니까 그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제작진으로 혼날 거 같아요 제가 아물때 어? 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 수법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옛날들 이거 잘 봤지 근데 백현님과 아름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는데 네 제가 영상 제가 많이 챙겨보거든요 네네 고고 백예나님들 네 많이 챙겨보는데 네 그 오프닝 할 때 고고 백예나고 백현 아름이에요 이거 있죠? 네 저 그거 한번 껴주시면 안 돼요? 오 자 갑니다 고고 백예나가 백현 아름 여맨이에요 와 좋았다 맞벽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완벽해 완벽해 너무 만족스럽다 만족 만족 아 그리고 우리 1등은 어 이녀맨님이랑 같이 얘기하자 1등의 발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야 누가 될까? 1등이 점수로만 따졌을 때 백예나와 이녀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할게요 백예나 또한 거의 블러를 한 4,50개 썼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등 한번 발표해보도록 할까요? 네 발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등 크리에이터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크리에이터 너굴본일입니다 오 5128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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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루 루 루 루 안녕 안녕